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대와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네 배우 모셨습니다. 모든 장면을 명장면으로 만드는 연기와 그곳이 지옥이라도 따라가게 만드는 매혹적인 가창력은 물론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무대 위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그냥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을 두곤거리게 하는 분들입니다. 이규영, 서인국, 고은성, 김성철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네 분이 그냥 편안하게 오셨는데도 그냥 화보네요. 그냥 뭐 GQ 잡지 한 7페이지 찢어놓은 것 같은.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서인국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배우 몬테크리스토의 몬테크리스토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규영씨.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의 4년만에 인사드리러 옵니다. 몬테크리스토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을 맡고 있는 이규영입니다. 또 몬테크리스토예요? 네. 자 우리 은성이. 네. 데스노트 이후로 1년만인가요? 거의. 1년은 안됐나? 거진 1년만에 이제 몬테크리스토 뮤지컬의 에드몬드 단테스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으로 돌아온 고은성입니다. 오늘 헤어 잘 됐네요. 예예예. 이거 살짝 눈을 가르긴 한데 잘 보이죠? 걷어줄까? 잘 보이고 있어요. 걷으면 큰일 나요. 걷으면 큰일 나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머리라. 자 우리 김성철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2년만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몬테크리스토 또 다른 몬테크리스토 김성철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몬테크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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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크리스토예요? 네 맞아요. 이른바 M4. 예예예. 몬테크리스토. 네 M4. 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똑같은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남이 하는 공연도 좀 보셨죠? 다른 사람이 하는 공연. 저희는 리허설 때부터. 모든 버전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연습실 때부터. 기간 때부터 넷이 계속. 동거동락을 하면서 거의.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와 저걸 저렇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있죠. 예예. 그랬을 때 자극도 받으면서 아 그거는 내가 낫다 뭐 이런 것도 또 되고. 아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뭐. 그런 생각보다는 서로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어떤 씬은 또 시간이 있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거 모두 네 명이 하는 거는 좀 이제 빠듯하니까 어떤 날은 제가 하고 어떤 날은 또 누가 하고 어떤 날은 누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의견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또 똑같은 의견이지만 표현하는 게 이제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날은 규영이 형이 그런 씬을 표현을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그런 얘기해요. 어 카피 이런 식으로. 형 그거 느낌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쓸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많이 해요. 오 너무 이상적이네요. 저희는 또 넷이 단톡방이 있어서 새벽까지 계속. 한번 앉아요. 네가 회의를 하면서 어 은성아 내일 네가 하는 날이잖아. 이때 대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액팅을 한번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 다음날 딱 해요. 반응이 안 좋잖아요. 바로 안 해요. 은성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저희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넷이서 서로 진짜 잘한 건 서로 칭찬 제대로 해주고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사실 연습하다 보면 사이가 조금 어색하면 좀 이상해도 이상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저희는 넷이서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면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무시. 우와 진짜 프로페셔널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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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되면 듣지도 않았어요. 반응도 아니고 하면은 이렇게 네 명 있다가 만약 은성이가 의견도 많이 내거든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쓸데없다 싶으면 자기 혼자 저렇게 혼자 빠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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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공연 없습니다. 연습실에서 가서 사실 진짜 더 재미있었어요. 고민인 일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기대되는데. 같이 무대를 못 선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한이다. 그게 한이다. 앤디 한번 몬테크루스트 4명 한꺼번에 나오는 것.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관객들의 보답으로. 다른 역할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미 몬테크루스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관객분들이 아주 냉정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티켓 평점도 아주 높다고 하던데 네 분도 그 인기 매 공연할 때마다 느끼고 계시죠? 와 그치 이게 냉정한 평가지. 그 티켓 평점은. 이게 정말로 몸소 직접 체험한 적이 있어요. 이 반응이 좋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며칠 전에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을 했는데 대표님이 너무 기분 좋게 그 많은 인원을 전부 소고기로 샀어요. 와 되는 공연이니까. 네. 그러면서도 막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날 막 건배사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원래 또 그러시진 않으신데요. 근데 그날은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 근데 이 네 분의 지금 아우라가 이 스튜디오에 그 어떤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어떤 공연일지 안 봐도 비디오 같은 그 열정과 그 뭐 열기와 그 사랑이 막 듬뿍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의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이 네 배우가 지금 정말 장난 아닌 캐스팅인데 그래도 제작다가 돈을 많이 쓰셨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 무대만 해도 엄청나요. 제작비가 한 100억 이상 들었다고. 그렇게나 많이 들었어요? 응.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날 회식날 소고기 사주시면서 이 수치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억 팔았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와 좋아요. 진짜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배우들한테 초대권도 나눠주시고 하는데 맞아 초대권도 그걸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공연은 진짜 진짜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이상하게 끝나고 밥은 산다 배우들한테? 그런데 그 티켓은 안 사잖아. 괜히 이제 그런 게 조금 막 아 나 뭐 누구 알아?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오히려 티켓을 사서 가죠. 뒤에 뭐 회식을 못 하더라도. 이미 뭐 몬테크루스터 인기 너무너무 뜨거운데 그 전에 우리 좀 반갑다고 한 것 좀 볼까요? 3556님이 네. 인국 씨는 체카타 식구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인국아!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국이 아이 진짜 그래도 얼굴은 똑같아요. 나이가 안 들었네. 나이가 안 들었네. 뺐어요? 우리 인국인들 살도 엄청 잘 빼잖아. 그렇죠? 잘 찌고 잘. 불과 저번 주랑 또 얼굴이 달라요. 달라. 노하우 하나만. 새로운 사람을. 제가 노하우가 아닌데 제가 원래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이럴 때 팬분들이 도시락을 싸주시거나 이러시잖아요. 저는 그 콘서트는 이제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막 먹거든요. 근데 제가 드레스 리허설 때 우리 몬테크리스토 할 때 좀 체했나 봐요. 근데 또 거기 충무극장인데 또 엄청 건조해요 요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뛰어다니거든요. 뭐 회전 무대도 있고 막 옆에도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올라갔다가 옆으로 나갔다가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살이 빠졌구나. 그래서 물 먹었는데 그게 또 체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경험으로 아 그럼 공연날은 내가 안 먹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살이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야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냥 끝내놓고. 그러니까 끝나고 그렇게 같이 먹는 거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엄진아 씨가 네 임진아 씨 유영배원님 오늘 용안도 천상계 무스탕도 미쳤어요. 천사강님 아 감사합니다. 용안도 나왔다 용안도 그래 얼굴이 더 좀 예뻐진 것 같아요. 더 청년같이 더 청년같아 어 어 어 와 거기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스탕이 네 저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못 입어 제 건 아닌데 와 무스탕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살을 빼고 있거든요. 얼굴이 너무 쪼끄매요. 공연하면서 뭘 먹고 하면 체할까봐 그렇겠네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전에 먹던지 아니면 아예 안 먹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아르기닌 같은 거 딱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음료만 딱 먹고 파란색? 파란색이지. 그렇구나 하긴 막 옷도 막 갈아입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자 우리 김윤진씨가 고은성 배우님 한동안 최파타 출석 우등생이었는데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땜했어요? 우리 2년만이라면서 1년? 1년? 거의 1년? 아이고 보고 싶었는데 왜 맨피스 때는 안 불러주셨지? 그러니까 자 윤영씨가 네 윤영님 와 철문택 김성철 배우님 코에서 미끄럼틀 타고 싶어요. 아니 아까 우리 인국씨가 성철씨 오늘 너무 청순하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있어요. 오늘 뭘 했어요 청순하게? 오 뭐 머리 하고 왔습니다. 역시 청순하다는데 방금 되게 백작처럼 붙잖아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웃었어. 굉장히 빅하게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이제 몬테크리스토 자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좀 네 분이 소개해 주세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원작 소설이 있죠. 알렉산드리 디마의 프랑스 작가의 소설인데 한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 아무 죄 없이 누명을 쓰게 돼서 샤터디프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악명 높은 감옥에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서 어떤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탈출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복수국 사이다 복수국의 원조격인데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을 그렇게 만든 자기 적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결말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 드라마틱한 게 선원 에드먼드 단테스가 그의 지위와 약혼녀를 노린 주변 인물들의 음모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약혼녀 막 뺏으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한임했죠. 내 여자도 못 지키고 그래서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둔 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이름을 바꾼 뒤 복수에 나서지만 뭐 쭉 이제 여정이 쫙 있는 거죠. 이 복수. 사실 복수는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혼을 거의 악마에게 팔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피폐해지는 건데 그래도 복수 방금 이제 규영영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악마에게 막 영혼을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규영영 아이디어였죠. 그 대사가. 원래는 대본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정말 이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거를 너무 어떻겠냐라는 대사를 이제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연출님도 포함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럼으로써 더 악랄하게 저희가 흑화할 수 있는 걸 표현하게끔 이제 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실행은 못하지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잊어버리거나 좋은 쪽으로 발현이 돼야지 아니면 자기도 너무 피폐해지고 자기도 망가지니까. 그렇죠? 이 몬테크리스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를 참 느끼고 또 감동받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순수하고 맑은 청년 에드몬드에서 복수심에 불타오른 백작으로 변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우리는 엄청 이제 재밌고 흥미롭지만 그 과정을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여자로 치면 청순한 그런 소녀였다가 엄청난 막 여자가 되고 맞아요. 예전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저만 하나 찍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오다라보고 그런 건데 일단 그 흑화하기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가기가 저희 자체의 원작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감정선의 장치가 아주 훌륭히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리메이크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한 저희를 저희가 이제 또 함께 만나면서 저희의 어떤 개성들이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몬테크리스토가 올 뉴 몬테크리스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저는 이제 11년 만에 뮤지컬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기보단 형들 하는 것도 많이 따라하고 연출님이 이끄는 대로 많이 갔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워낙에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어떤 개성과 연기적인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것들로 몬테크리스토를 채워가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재밌는 작업들을 한 거거든요. 우리 뭐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청수한 얼굴에 딱 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은성이랑 영철 씨 우리 영철이요 성철이요. 되게 되게 그 이점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처음에 이게 그 청순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그거는 그냥 젊음에서 오는 어떤 얘기인 거 같고 오히려 배를 이때 당시에는 몇 개월씩 타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멀끔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뱃사람? 배를 오래 타고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알고 이런 남자라면 어떤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얘기를 오히려 많이 했고 그냥 이제 뭐 청순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 와일드하고 약간 강인하고 젊다 막 이런 젊음 그런 청년이 시간을 거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둔탁한 어떤 둔기 같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되게 예리하고 정교한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변하겠네. 목소리도 사실 그렇죠. 대사 치닉게. 일부러 바꾼다기보다 그 흐름을 이제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하면서도 그때랑 좀 시간이 지났을 때랑 일단 그 의상이 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아. 저희도 의상을 입고 딱 분장을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들리지? 네. 갑자기 저희도 모르게 그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커다란 막 힙합 트레이닝이나 막 이런 바지 입은 거랑 수트 입을 때랑은 에디치드가 달라지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김상철씨는 아까 그 웃음은 어느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백작이죠. 백작에. 한번 웃어봐요. 백작으로. 백작으로요? 그리고 그 에드먼드가 웃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렇지? 어때요? 창피한가요 제가 형님들? 아니 좋았는데? 그냥 내 얼굴만 빨개지는 거지? 창피하진 않아요. 좋아. 너무 손가락만 잠깐 보니까 널리고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은성이 해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앞에서의 실패 사례를 봐도 아니 근데 난 너무 데이터베이스를 참모가는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연습할 때 딱 이랬어요. 저희 연습 과정이 딱 이랬어요. 누구 하나 시도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끊어요. 근데 나 너무 확연히 차이 나는데? 에드먼드하고 몬테크리스토의 웃음이.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근데 절 하지 않을 거예요. 인국이 한번 해줘. 아 저요? 네. 이렇게 넘어오는 거면 저도 이제 너무 힘든데요? 벌써부터 엉덩이 간질간질 거리는데 다음 얘기 하시죠. 그럼 여기서 몬테크리스토를 대표하는 넘버죠. 지옥송으로 불리는 너희에게 선사하는 지옥. 음원으로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성철이 웃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어떤 넘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바로 웃어주시면 바로 네. 네. 이거는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기 전 에드먼드 단테스가 이제 그 자신한테 이뤄졌던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운 범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 흑화하는 장면이죠. 흑화하는. 완벽하게. 딱 그 지점. 1막의 엔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철 씨 웃음소리로 큐를 받을게요. 우리 안 볼게 안 볼게.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웃고 시작합니다. 웃기는 세상.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야 최화정의 파워타임 하정 누나 아하 뭐다가 정근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우타임 사업을 시작했고요 캡파타 초대석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주연 배우 꾀몬떼 이규영 잉몬떼 서인국 고몬떼 고은성 철몬떼 김성철씨와 함께합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네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키스도 좀 날려주세요 어머 어색한 키스 이런 거 잘 못해요 김새롬씨가 고몬태 은성씨 저번에 겉옷 벗다가 셔츠까지 같이 찢어버리면서 차력쇼 하셨다는 리뷰를 제가 봤는데요 실수셨나요? 규형 성철 인국씨도 나만 아는 실수같은거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어머 겉옷 벗다가 셔츠까지 같이 찢었다고? 네 이거 잘못 잡힌건가? 이게 셔츠 겉에 조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추들을 실제로 이렇게 채우다보면은 무대 위에서 풀을 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희들 절망에 지역으로 보내주마 다 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뜯을 수 있게 처리를 하는데 마침 그 셔츠도 그게 이제 뜯는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이 아마 두번째인가 세번째 공연이었던거 같은데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장면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오면서 흥분도 돼있고 흥분도 돼있고 흥분도 되면서 여기를 이제 잡았는데 같이 잡혔는 모양이에요 딱 뜯었는데 이게 또 여기까지 거의 다 파져서 같이 찢어진거야? 그 공연 들어가니면서 밥을 꽤나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딱 열었는데 첨 몇 분의 관객분들이 그걸 보고 계시고 제가 따놓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열마! 봐서 어디까지 열렸지 봤는데 너무 많이 열린거에요 배꼽까지? 배꼽까지 거의 어어 그냥 다 열렸어 그냥 어어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배에 힘 빡 주면서 하하하하하하 가슴에 힘 주면서 하하하하하하 주면서 왜냐면 닫으려고 해봤는데 닫을 수 있는 어떤 그 일만의 절여야 기회가 없어 이렇게 했다가 또 조심스럽게 여미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어떤 그냥 기회조차 없더라구요 배반 집어넣뿐이야 닫을 수 있는 어떤 그냥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배에 힘 주고 가슴에 이제 힘 주면서 이제 이것이 정의하고 근데 뭐 리뷰가 뭐 엄청났나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나봐요 그날 이제 제가 아는 연출님이 공연을 보셨는데 야 거기서 마지막에 그거 탁 뜨는데 좋았다고 멋있더라 이랬어 근데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실수였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앞으로 해버려 이래가지고 아 저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이렇게 희적시키고 싶지 않다 하하하하하하 자기가 밥 못 먹으니까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셔츠 관련 문의가 또 있네요 4949님이 아 네 인국이 오빠 저번 공연 때 목걸이와 함께 셔츠 찢으셨는데 한 번 더 해주실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많이 찢네 이게 또 같은 셔츠예요 같은 셔츠인데 흰 셔츠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옥송을 부르고 마지막에 아맨 하면서 목걸이를 잡고 이렇게 뜯거든요 근데 이제 목걸이랑 안에 셔츠랑 같이 잡혀서 아 같이 잡혀서 그래서 마지막에 딱 뜯었는데 셔츠가 다 열린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밥을 안 먹었구나 저는 밥도 안 먹었지만 웃겼던 꼴은 그냥 이제 그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밴드를 제가 명치에 했었어요 그때 이게 너무 커서 헐렁거려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올렸는데 다행인 점은 아맨 하고 딱 짓자마자 암전이죠 바로 암전이에요 어허 근데 은성이는 계속 들어와 있어요 채공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저거 지금 그러고 마지막에 한 소절 불려요 이것이 정이 하는데 열린 인상 다 열어놓고 배 배랑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숨이랑 그리고 은성이가 먹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먹어요 연습할 때도 체력적인 부분도 본인이 이제 연습 보기 전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의 수영선수처럼 먹어요 그래서 햄버거 두 개는 기본이고 막 그런데 어느 정도 먹었을지 어느 정도 배가 나왔을지 좀 상상이 가는 편이에요 공연 전에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공연 전에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 그 치사랑 이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배가 빵빵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뜯겼는지도 몰라요 같이 잡혔는지도 몰라 이새별 님이 네 규영씨 규영성철 배우님은 안 찢으시나요? 시원하게 실수인 척 한 번 찢어주세요 그러니까 두 분도 찢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없어요 원래 찢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식들이 일부러 찢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둘 다 다들 몸이 좋거든요 오 안 찢어도 되는 거야? 와 근데 네 명이 몸 다 좋아요 네 맞아요 뭐 할라 찢어 안 찢어도 된다며 아니 뭐 실수로 찢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잡힐 그치 이쪽은 목걸이고 이쪽은 위에 그것만 네 자 강다연씨가 입덕한 지 천일 된 철컹이에요 김성철 배우님 공연 전에 꼭 향수 뿌리시잖아요 일날에 앉으면 배우님의 향을 맡을 수 있다는 후기가 들려오던데 은태 크리스토 오르기 전에 어떤 향을 뿌리시나요? 그리고 이규영 서인국 고은성 배우님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철컹철컹이 김성철씨 팬클럽 이름이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엽다 오 철컹철컹 무슨 향 뿌려요? 저는 거의 한 10년째 같은 향을 쓰는데 10년 아니면 8, 9년? 브랜드만 땡땡하고 네 그런 향이 있는데 뭐예요? 어떤 향이야? 아 좀 약간 스파이시하고 약간 되게 매운 향이에요? 약간 맵고 약간 청량한 향이에요 근데 그걸 뿌려야 약간 집중이 잘 돼서 저는 연기할 때 이런 향은 너무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플레임 말고 그냥 느낌이요? 사실 아니 아니 그 브랜드 브랜드요? 네 땡땡 샤땡 뭐 이런 거야? 비싼 거 쓰시네 비싼 거잖아요 그거 비싼 거 좋은 거죠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 규영 서인국 고은성 부연님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는 거 있냐고 뭐 있어요? 형님 뭐 하세요? 저는 딱히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거울을 꼭 본다든지 뭐 휴대폰에 뭐 온 거 확인하고 올라간다든지 뭐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뭐 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밟아보고 가요 리허설 통장하는 리허설 제가 해야 될 모든 가사와 대사를 이제 뭐 집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준비하기도 하고 이제 운전해서 극장 가면서 하기도 하고 시작을 분장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 꽂고 이제 틀어놓고 계속 그 다음에 한 번쩍 무조건 인국인 저도 뭐 사실 딱히는 없는데 이번 몬테크리스토 하기 전에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어 약간 이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이제 혼자 있을 때 약간의 어떤 그 동기부여와 파이팅을 하기 위한 어떤 귀여운 욕 같은 것도 좀 섞으면서 오늘 찢자 오늘 찢는다 오늘 나는 찢는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고 이제 척공하고 제가 찍혔죠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그 척공에는 진짜 긴장이 되죠 어머머 베테랑들도 은성씨요 저는 사실 이런 향수는 공연 전에 몇 번 뿌려봤는데 예전에 제가 비염이 있어서 폰물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런 향수는 절대 못하고 안되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극장 갈 때 저희 공연에 관련된 대사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좀 다르게 우리 공연에 나오는 음악 말고 유튜브라든지 다른 데다가 에픽 뮤직 이런 거 치면 약간 다양한 어떤 분위기를 담는 그냥 음악들이 있거든요 몇 시간짜리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배 씬이면 난파된 배 에픽 뮤직 이런 거 틀어놓고 다양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대사 한번 해보고 다른 음악에다가도 해보고 그러면은 똑같은 대사인데 음악의 변화만으로 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위기를 대사에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연습 같은 걸 하고 극장에 와서는 우리 음악의 딱 맞춘 맞는 어떤 그게 또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걸 해놓으면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그날 또 뭐가 막 연결이 되고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걸 좀 자주 해요 복수신이다 그러면은 진짜 그 왜 악마 막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요 막 진짜 막 별의별 음악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안에다가 막 그런 대사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 훈련하니 훈련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이렇게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데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면 또 이제 공연하기 전에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이제 관객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비밀로 이제 간직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다 마렸네 이미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걸 통해서 무대에서 뭘 하는지 무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 며느리도 모르는 양념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 관객들은 오늘 고은성 무대를 딱 보러 갔는데 약간 초파수가 좀 안 맞는데 악마 테마 하고 왔겠지 오늘 노래 잘못 듣고 왔나 본데 그러구나 자 김윤영 씨가 이규영 배우님 예전에 관찰 예능 나오신 거 봤는데 전화로 타로 사주 보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혹시 몬테크리스트 하기 전에도 사주 타로로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물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확신이 저쳐 잘 될 거라고 연습 과정에서 어 이게 너무 합이 좋은 거예요 된다 그리고 잘 만들어지고 저희 넷을 연출님이 또 너무 잘 받아 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디어를 되게 잘 버무려 주시면서 문성이가 어느 날 형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초기 있는데 근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타로나 사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로 가끔 보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타로 같은 거 다 보셨죠? 저는 근데 보는 거 싫어요 왜냐면 보면은 이상한 거 들으면은 계속 이제 막 생각이 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언제 뭐 아까 좀 조심해야 되고 뭐를 저번에 저는 그런 예전에 20대 초반에 저한테 낙상사를 조심해라 뭐 이런 그래서 어디만 가면은 괜히 이렇게 보게 되고 위에 뭐 있어요 막 불안하고 그래서 안 봐요 아 그러네 오히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게 벌어진다 라고 성철씨도 중요한 일 앞두고 있으면 타로나 사주 이런 거 중요한 일 앞두고 보진 않아요 그냥 연초에 그냥 걸리면 연초에 그냥 사주 그냥 뭐 건강하시죠 사준씨 어떻게 첫 통화하는 식으로 안부 묻는 식으로 그냥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믿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유린희씨가 네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하는데도 또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공연 없는 날 공연이 근데 왜냐하면 4명이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이제 공연이 아니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 콘서트는 좀 계속했던 거라 저희 뮤지컬 연습 들어가기 전부터 기획을 했던 콘서트고 또 저는 이제 콘서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진을 뺀다 아니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사실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좀 놀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래들도 정말 스포 전혀 안 되는 게 뮤지컬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뮤지컬 노래들을 이제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음악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이제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음악을 한다 라는 어떤 그냥 저의 약간 외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퀄 그리고 또 그런 걸 보여주는 뮤지컬은 그걸 보여주는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대에 올라서 이제 뮤지컬 하거나 가끔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건데 조금 한 소절 뭐 하나 몬테크리스토 넘버는 아쉽지만 없어요 콘서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몬테크리스토 넘버는 무대 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거 하나 한 소절 콘서트 때 부른 노래요? 예 아무거나 뭐 인국이 노래도 좋고 애기 한 번 할래? 콘서트 때 다 외국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임스 잉그림 한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하죠 그래 하나 해봐 한 소절에 난 아까 웃었잖아 형도 그 그러면 콘서트에 나오는 거 말고 몬테크리스토에 나오는 넘버 한 소절을 어 그럴까? 몬테크리스토에서 전 그 넘버가 참 좋더라고요 음 오케이 자 큐 나 한때는 좋은 여자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어 그녀 향해 떠났지 점점 가까이 여기까지만 오 이 노래가 왜 좋아요? 가사가? 이게 그 사랑의 아니 저는 이 몬테크리스토라는 작품을 정말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 독일어 버전이 있어요 이 몬테크리스토 뮤지컬이 그때도 이 넘버가 주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상황과 역설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가 그 분위기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1342님이 네 인국씨가 번아웃이 오면 작은 성취감을 얻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시도해본 것 중에 인국씨에게 성취감을 준 일 있었나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중요하죠 그렇죠? 성취감 제가 이 말을 했던 게 그 성취감이 진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쉽게 말하지만 이 작은 성취감에 오는 어떤 기쁨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작은 성취감은 사실 제가 항상 이제 공연 끝나고 밥을 먹으니까 공연 끝나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리고깃집을 시켜먹고 싶은데 거의 항상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근에 한 거예요 매번 문이 닫혀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 그러면 오늘은 일찍 해서 시켜먹어야겠다 어제였어요 그래서 어제 매니저님이랑 같이 먹었어요 저는 그것도 아주 작은 성취감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거지만 내가 계획해서 그걸 해내고 네 해내는 게 좀 그 안에 또 작은 성취감이 그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인국이 오리고기 좋아하는구나 저는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다 좋아해요 알죠 네 먹는 거 또 그러니까 오리고기 아까 또 누나도 우리 몬테크리스트 얘기하다가 몬테크리스트 샌드위치 얘기하고 저희 기승전 이제 먹는 얘기로 끝나고 얼마나 맛있어 그러다가 다이어트 얘기로 빠지고 자 광고 듣고요 이 경훈씨가 뭐예요 오늘 네 분 나오는 거 보신 부장님께서 올 연말은 회식 대신 뮤지컬 보러 가자시며 법인카드로 전직원 예매해 주신대요 아니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길래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벌써 고년부로 갈 생각에 너무 가슴 뛰네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멋지다 요즘은 진짜 이런 회식보다 이런 게 훨씬 사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정성과 뭐가 이게 너무 멋지다 부장님이 되게 멋있는 분야 그러니까 좋은 회사일 거야 근데 퀘스트가 4명이나 돼가지고 4명 다 오시지 않을까 멋진 부장님이신가요 이렇게 나눠서 하시겠죠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몬테크리스트와 함께해 주실 관객분들 또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씩 인사 나눠주세요 진짜 보러 가는 게 뭐 네 저희 몬테크리스트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월 25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연말 연시에 저희 작품 진짜 재밌으니까요 너무 재밌대요 데이트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8세 이상 관람가라 아이들이 봐도 진짜 재밌어요 그렇구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2월 25일까지라도 이게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진짜 연말 연시에 너무너무 인상 깊은 공연이 될 것 같고요 뭐 네 분이 지금 음악 나올 때도 광고 나올 때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공연은 없다 진짜 두 번 다시 못 본다 너무너무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꼭 여러분 네 보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곡으로는요 우리 몬테크리스트의 넘버 과거의 나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이규영 씨가 부른 과거의 나자신으로 들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나와주신 우리 성철 씨 은성 씨 기영 씨 인구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연 잘 되시고요 끝나고 나서 뒤풀이로 또 한번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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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늦게야 나 용서를 배우네 날 버티게 한 분노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